안녕하세요 만들지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의 예고대로 소품들을 만들어 볼 거에요. 테이블과 스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테이블을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 사용하는 명령은 직사각형, 폴리라인, 원, 닫힌 평면형 커브 돌출, 필릿, 이동, 그룹, 미러, 결합, 회전입니다. 먼저 만들고자 하는 테이블의 모양이나 치수는 밑그림을 그리고 하시는 것도 좋아요. 우선 테이블의 상판을 만들게요. 상판은 레이어 1번으로 만들겠습니다. 탑 화면에서 직사각형의 크기는 30에 15mm 크기로 만들게요. 직사각형 아이콘을 누르고 중심점을 0점으로 잡고 30 입력 후 엔터, 그리고 15 입력 후 엔터를 누릅니다. 이제 만들어질 상판이 레이어 1에 속하게 레이어 1을 더블클릭해서 V체크가 레이어 1에 오게 만들게요. 상판의 두께를 주겠습니다. 커브 선택 후 커브 돌출, 두께는 1mm. 만들어진 상판이 화면을 가리니 전구 모양을 눌러서 잠시 숨겨줄게요. V체크가 되어 있으면 전구 모양이 보이지 않으니 기본값에 V체크를 옮겨주세요. 이제 상판과 다리를 잇는 부분을 만들겠습니다. 상판의 커브를 커브 간격띄우기 아이콘을 눌러서 1mm만큼 안쪽으로 두 번 만들게요. 이 두 개의 커브를 다시 두께를 주겠습니다. 두 번째 만들어지는 입체이니 레이어 1을 먼저 더블클릭. 이번에는 밑으로 커브 돌출을 사용해서 2mm만큼 두께를 줄게요. 레이어 1의 전구를 눌러서 크기나 비례를 확인해 볼게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레이어 1, 2를 다시 숨기고요. 드디어 테이블 다리를 만들 차례입니다. 먼저 레이어 2에 있는 V체크를 기본값으로 옮겨줍니다. 가장 안쪽의 커브 모서리를 직사각형의 중심으로 접고 2.5에 2.5mm 크기로 만들게요. 네 곳 모두 만들겠습니다. Shift를 누르고 커브 4개를 전부 클릭해서 커브 돌출로 15mm만큼 입력할게요. 다리가 만들어지면 레이어 1, 2의 전구를 다시 켜줍니다. 이제 모서리들을 필릿으로 다듬어 볼게요. 필릿 반지름 값은 0.3을 주겠습니다. 화면상 왼쪽 공간에서 좌클릭 드래그로 우측 끝까지 가주면 책상의 모든 모서리가 필릿을 넣을 수 있게 선택이 돼요. 엔터를 두번 눌러주면 필릿이 성공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테이블을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테이블을 저장할게요. 화면 왼쪽 위 파일을 누르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면 저장 화면이 나옵니다. 파일 이름은 테이블 1로 할게요. 이제 스툴을 만들어야 하니 파일을 다시 누르고 새로 만들기, 작은 개체, 밀리미터를 눌러주도록 합니다. 이번에도 책상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게요. 스툴 상판을 먼저 그려주겠습니다. 원 아이콘을 누르고 중심점은 0점, 크기는 7mm로 할게요. 레이어 1에 V체크를 옮겨주고 커브 돌출 두께는 1mm. 이제 스툴의 다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번에는 폴리라인을 써서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레이어 1에 있는 V체크를 기본값으로 옮겨줍니다. 직사각형과 워드는 탑에서 그렸지만 다리는 프론트에서 그려줄게요. 폴리라인의 시작은 0점입니다. 자, 이렇게 왼쪽만 다리의 모양을 그려줄게요. 그리고 미러라는 명령을 사용해 볼 거예요. 이 명령은 왼쪽에 만들어진 커브를 오른쪽에 대칭이 되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 하로도 가능해요. 커브를 선택하고 이동의 하위 아이콘 중 나무 모양과 비슷한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미러 평면의 시작이라고 나와요. 6시 방향에 먼저 좌클릭을 하면 커서의 이동 방향에 따라 선이 따라오는데요. 수직이 되게 12시 방향에도 다시 좌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먼저 그려진 커브와 같은 모양으로 우측에도 커브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 두 개의 커브를 결합해주고 닫힌 평면형 커브 돌출 이번에는 양쪽 예를 만들어주고 0.5mm만큼 줄게요. 그러면 0점을 기준으로 1mm의 두께를 가진 다리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교차되는 다리를 만들어줄게요. 회전 명령을 사용해서 다리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탑 화면에서 다리를 선택한 후 회전 아이콘을 누릅니다. 옵션 중 복사 예를 눌러주고 다리의 가운데인 0점을 클릭 후 키보드로 90을 입력하고 엔터를 두 번 눌러줄게요. 그러면 다리가 완성이 됩니다. 이제 필리스로 모서리를 다듬고 그룹으로 묶어줄게요. 테이블과 같은 방법으로 저장해주고요. 만들어진 테이블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파일을 눌러주고 가져오기를 누를게요. 저장된 폴더의 테이블 1을 클릭 후 열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테이블과 스툴이 겹쳐지게 되는데요. 테이블이나 스툴을 선택하고 이동 툴을 사용해서 위치를 잡아줍니다. 자, 테이블과 스툴 만들기 완성입니다. 모양은 테이블과 스툴을 만들었지만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사용한 명령들은 거의 같습니다. 모양의 기본이 되는 커브 형태에 따라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소리예요. 동일한 명령들로 가볍게 만들어본 소품들을 테이블에 올려볼게요. 이렇게 소품들을 하나씩 완성해서 화면에 배치하다 보면 재미있더라고요. 다음 영상까지 여러가지 형태를 만들어보시면 이후 영상에서는 더 재미있게 따라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